고물가 시대답게 식품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. 한 번 오른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은 데다 관련 제품 줄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최근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. 전 기점 대비 가격 인상폭이 커지고 동시 다발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실정입니다. 올해 1분기 외식 물가 상승률은 3.8%,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.2%를 기록했습니다. 가처분 소득 증가율과 비교하면 각 2.8%, 1.6%에 달합니다. 이처럼 급격한 먹거리 물가 상승의 적자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은 약 27%로 집계됐습니다.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. 경기 불황 자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금리이나 시점 연기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물가 잡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.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상품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. 계속 지속되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저소득층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. 뉴스토마토 이주희입니다. 시청자 한글자막 by 김기원